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 오늘 시장의 마감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 3거래밖에 되지 않지만, 또 오늘 화요일 시장 일단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마감 전략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미국 증시가 상승을 강하게 했습니다만, 월요일 당에서는 좀 혼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지지를 해주고, 코스닥도 850선을 돌파시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수급적인 면에서 굉장히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현 선물 모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장의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물 쪽의 수급도 수급이지만,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이 유독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옵션에서는 양매도 포지션이 취해진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 강세가 계속 강하게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정고점을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환율은 원화의 약대로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최근 달러 인벡스 자체가 약대로 보였다는 점에서 원화는 일반적으로는 감세를 보여주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에서는 오늘 상승은 이어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지 지지 상승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fmc 회의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또 고용보호서가 발표되고, 유럽에서는 22통화정책회의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하게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봤을 때는 상승 종목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대형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 상승이 제한될 수 있지만, 중소형 주단에서는 업종 순환매로서 충분히 탄력이 괜찮은 곳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서 중명주 또는 중소형주 쪽으로 코트를 구성하신다면, 이번 주에는 좀 완만한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서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에도 좀 관심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현대공업.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오늘 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것만 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실적 개선세가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보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을 반증해 주듯이 외국인 수급들 역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고점 돌파 전에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9,500원 때 저항세가 존재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이상 건까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번 주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셔서 단기적으로 9,500원, 중장기적으로는 만 원 돌파하는 흐름들까지도 가져가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 점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현대공업 오늘도 잘 살펴보고 이번 주에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